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알렐루야, 아멘 우리의 씨름은 육신을 따라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차를 타고 오니까 차 앞에 롤리가 확 앞에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내려와서 보니까 다리 하나가 다쳤는지 한 다리로 이렇게 걷고 있는가 시간이 없어서 다리 상태를 못 봤는데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어요 도로 왔다 갔다 하다가 도로에서 차에 치다 가끔 아니면 또 주변에 있는 개들하고 싸웠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보면서 강아지도 개도 주인한테 살려달라고 오는 거 보면 주인이 차를 안 비키고 차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좀 봐달라는 거 아프다고 꼬리 치면서 그래서 태양 선생님도 봤다고 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강아지도 아프면 주인에게 오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아플 때 우리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 주변에 개들이 많이 와가지고 한 번씩 풀어놨어요 가서 개 좀 쫓으라고 그랬더니 얘가 막 가서 몇 바퀴 도니까 강아지들이 여기 안 오더라고 이렇게 개를 풀어놨더니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풀어놨더니 오라고 해도 안 와 그래서 이제 한참 뒤에 또 오라고 하니까 또 옆에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해 그래가지고 잡아갖고 그거를 이제 채워놨어요 예를 들어도 진돗개잖아요 그래서 진돗개인데 개 한 마리 때문에 영적 전쟁이 많았는데 이렇게 보면서 저는 원래 동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동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와 미물도 참 주인을 따르는 거 보면 제가 뭐 밥도 별로 안 주고 그렇게 예뻐할 줄도 모르는데도 주인으로 보면은 꼬리 흔들고 확 따르는 거 보면은 참 신기해요 근데 그 롤리는 돌리 돌리 돌리는 이제 엉뚱한 강아지잖아요 와가지고 여기가 마치 주인 주인의 집인 것처럼 와서 도둑처럼 와 있는 거예요 도둑처럼 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보면은 꼬리를 탁 내리고 몰래 이렇게 쳐다봐 몰래 쳐다보다가 내가 가면은 도망가요 근데 이제 개 한 마리가 이제 또 태어났잖아요 개 다 주고 분양하고 한 마리 남았는데 묶여 있을 때도 주인을 잘 안 따르더라고요 그런데 풀렸어요 풀렸어 그래갖고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 얘가 얘가 이제 빨라 너무 어리지가 않아서 못 잡아서 한 번은 제가 잡아갖고 붙잡았는데 그러면서 또 보는 게 뭐냐면은 지 어미개랑 똑같이 꼬리 탁 내리고 눈치 딱 보는 거야 눈치 딱 보는 거야 그런 거 보면서 이 주인의식이 없으니까 그렇죠 주인 주인이라는 그 마음이 딱 있어야 주인께 가면 주인이 나를 고쳐준다 나에게 좋은 걸 해준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놈의 개들은 주인 보고 짖진 않아 또 짖진 않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봐 그런데 막상 주인이 가면 도망가는 거야 왜 왜 그럴까 내 마음에 개의 개의 마음에 주인 주인의식이 없어 주인의식이 없어 그리고 먹을 것만 주면 와서 몰래 도둑질 하듯이 그럴 필요 전혀 없는데 그런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인의식이 있어야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 붙잡히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 눈치를 살살 보면서 주님께 붙잡히지 말아야지 주님께 붙잡히면 안되고 뭐 하나 이렇게 탁 하면 그것만 탁 먹고 가려고 하는 먹지의 근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착하고 수고한 종아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어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여기 산이랑 탁 우리 주님을 주시면 울타리를 탁 쳐 얻고 울타리를 쳐 얻고 다른 개는 아예 오지도 못하도록 할렐루야 천국도 그런 것 같아요 천국도 천국에는 사단이 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주인의식이 없는 개들은 못 들어와 할렐루야 아멘 본문 말씀에 보면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서 싸우지 아니하고 에베소서 6장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함께 봉도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여 통치자들과 건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원래 대함이라고 썼는데 또 상대함이라고 하니까 또 말이 안 나와요 우리의 우리의 시름은 어디하고 싸우는 거라고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피와 우리의 살 우리가 모양 잘생기고 그런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가장 낮은 단계는 누구냐면 통치자 통치자 그리고 그 위에는 권세가 있고 그 위에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어요 그 위에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것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전신 갑주가 필요한 것이 할렐루야 아멘 아까 다시 본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할렐루야 아멘 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견고한 신이 무엇이냐 견고한 신은 우리의 이론 상상 생각 신념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 중에서 가장 큰 싸움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우리의 생각에 있는 거예요 생각 생각의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철마다 탈렌트들은 자살하잖아요 왜요?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세상이 고통스러우니까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죽으면 더 큰 고통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병원에서 이렇게 누워있고 초라하고 그러니까 살기 싫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보죠 그래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지옥이 있는 건 아니까 내가 죽을 수는 없고 주님이 죽여줘요 주님 그냥 데려가주세요 할렐루야 지옥이 있는다는 것을 알면 그게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고통스러운 게 있으니까 군대에서도 있다 보면 군대에서 저희 부대가 자살률이 제일 높았어요 애들을 안 보이는 데서 때리는데 정비하는 정비소 이런 데 가고 렌치 같은 걸로 때리고 그래요 그래서 무기를 들면 안 돼 드라이버 하나도 열받으면 무기가 될 수 있어 그래서 그걸로 쳐맞고 그러면 집에서 곱게 자란 애들이 누구한테 맞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자존심이 상해하고 그런데 그거를 2년 동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까마득한 거예요 군대에서는 그 군대에서는 시간도 안 가요 시간도 안 가는데 맨날 쳐맞으면서 살아야 돼 욕먹고 쳐맞으면서 살아야 돼 그러면 그러면 앞날이 깜깜하니까 이렇게 살바에 죽자 하고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꽤 많았어요 꽤 많았어요 근데 저는 누가 날 때리면 살아야지 살아야지 너 누가 보지 살아야지 할렐루야 왜 왜요 죽으면 더 고통스럽다는 걸 아니까 지옥이라는 것을 아니까 할렐루야 이거 생각이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견고한 진을 어떻게 파하느냐 말씀의 생각이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견고한 진은 뭘 만들냐면 항상 넘어지게 만들어요 항상 넘어지고 착하게 사는 사람은 바보야 사람이 가끔 얍삽하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감옥 가서 얼마 전인가 하여튼 뉴스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백화점에서 모자인가 뭐지 훔쳤대요 그런데 벌금이 500만원이라고 그랬나 900만원이라고 그랬나 7만원짜리 훔쳤대 그런데 900만원짜리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뭐예요? 7만원짜리 훔쳐봤자고 걸리면 걸리는 거고 안 걸리면 내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몇 번 이 사람이 상습범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중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중처벌 7만원짜리를 훔쳤어도 900만원짜리 900만원짜리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생각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거 하나면 뭐 어때? 라고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여대에 어떠한 남자애가 뭐 가서 여자 화장실을 몰래 들어가는 거야 몇 년 동안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CCTV를 설치했는지 찍혔나 봐 그래서 잡은 거예요 잡았어 어떻게 됐을까? 어디 갔어요? 깜빡 가는 거지 자기 생각에는 누가 보겠어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우리 마음이 온전해야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걸 주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있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다 심판받게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통치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통치자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중간자들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예요 예전에 언제였었나 한 10년 20년 전에 감옥에서 탈옥을 했어요 신창원 씨라고 그래갖고 여기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갖고 여기 갑자기 여기 뭐예요 이 그 검은소에 갑자기 경찰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이 조그만 동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잡혔죠 근데 몇 년 동안 안 잡혔었어요 한 2년인가 2, 3년 안 잡힌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자를 딱 사귀었고 여자라는 집에서 탁 살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안 걸리겠지 누가 알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본 거야 그래서 잡히는 거예요 연예인들도 봐보세요 경치인들도 봐보세요 내가 뇌물을 받아도 누가 아무도 모르겠지 그랬는데 뇌물을 받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돼요? 자살하고 그렇죠? 이 뇌물이 귀한 것인가 내 목숨이 중요한 것인가 자존심이 중요한 것인가 내 목숨이 중요한 것인가 나의 영혼이 내가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여자 화장실 잠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인가 나의 영혼을 생각할 것인가 잠깐 모자 훔치는 게 중요한 것인가 나의 영혼을 생각할 것인가 나의 영혼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이 죄는 나를 끌고 어디로 가냐면 지옥을 가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지어요 그리고 자꾸 넘어지는 것에 넘어져 혈기를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혈기를 또 부리고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또 화가 내고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이게 돼요 다른 사람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내 마음에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럼 그걸 또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축복하고 주니아께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딸이 아빠 밥 잘 먹을게요 약속을 해요 밤에 잠을 잘 잘게요 약속을 해요 막상 또 밥 먹을 때 되면 돌아다니고 잠재할 때 보면 또 일어나고 울고 그래요 그럼 어떡하겠어 시간 지나면은 성숙하면은 낫겠지 아멘 성숙하면은 없어지겠지 요즘에는 예전에는 동생 보면은 예쁘다 예쁘다 빡 때렸는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예쁘다 하고 막 안아주고 예서 보고 싶다 할머니랑 나가는데 갑자기 할머니 나 예서 보고 올래 하면서 강하고 예서 왜 웃고 예서랑 얼굴이 떠올리고 왜요? 성숙해지면은 얽매기 쉬운 죄에서부터 점점점 벗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죄에서 떠나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우리가 성숙하게 될 때 조금 더 성숙하게 될 때 그것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신념과 이 더러운 것들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 가만히 있어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면은 그게 더러운 물이 똥물이 튀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신학교 때 기숙사에서 살다가 기숙사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이제 친구랑 자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키로 정도 떨어진 곳에서 자취를 하는데 쌍용동이에요 우리나라 이름은 동도용이야 동도 용 하나도 모자라서 쌍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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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도용인데 거기서 이제 걸어서 나오니까 우리가 굉장히 일찍 나와야 돼요 9시 수업인데 한 8시쯤 우리가 걸어 나오거든요 갑자기 태풍이 불어왔고 전날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 물이 흥근한데 우리가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돼요 횡단보도를 건너가면 똥차들이 모이는 곳이 있어 그 골목으로 또 이제 걸어가서 골목으로 구석구석구석 걸어가서 이제 학교를 가는데 어떤 예쁘장한 아가씨가 옷을 예쁘게 입고 우산을 탁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여기 신호등 앞에 조금 앞에 가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외제차 하나가 이 도로가로 확 가갖고 물웅덩이가 있는데 거기 발통을 탁 넣고 탁 했는데 이게 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슉 해갖고 온몸에 온몸에 그냥 시커멓게 막 예쁘게 샬라랄라 공주로 왔는데 온몸에 갑자기 그 공주님이 입에서 막 욕이 나오는 이런 열 받아서 욕을 했어 그런데 거기에 다들 출근하고 그러려고 거기에 사람들이 쫙 수십 명 욕을 하고 나서 주변을 보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얼굴을 가리고 막 도망가 마치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환경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한 더럽게 만드는 환경에서부터 멀어져야 돼 자꾸 그게 덮치면 나도 모르게 그게 막 더러운 게 내 안에서 또 나와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 내 더러운 게 더 나오면 안에서 악성 그래서 나쁜 친구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는데 친구 따라 감옥 가고 친구 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세상 친구는 복음 전화하는 데 말고는 우리가 세상 친구와 세상 것을 나누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들 안에 무엇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서 그 악한 영이 그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그 사람이 좋아하면 안 나가 안 나가 그래서 폐기하고 그것을 쫓아버려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야지 마음에서 우러나야지 인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인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사님 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경멸하고 혐오하는 그리고 오히려 옛날에 철학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니체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 신은 죽었다 목사 아들이에요 목사 아들인데 신은 죽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칼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도 목사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뭘 얘기하냐면 귀신 씌워 상담하는 거 그런 거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칼융이 기독교 학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영 하나님이 만나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 13절부터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띄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기에 순서가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는 순서에 대해서 나옵니다 순서대로 하면 머리부터 써야 되는데 그런데 맨 처음에 순서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려면 먼저 필요한 게 뭐다? 진리의 허리띠 할렐루야 아멘 이 허리띠는 뭐예요? 이 허리를 보호하는데 이 척추를 보호하는 거예요 허리띠 그리고 이 허리띠에는 무기들을 장착할 수 있어요 허리띠 할렐루야 그래서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허리띠를 안 하면 몸가 빠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자분들은 허리띠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정장을 다 입었는데 벨트를 안 맘에 넣으면 이상해요 허전해요 다른 건 몰라도 벨트는 벨트는 벨트 안에 뭐가 있어요? 수통도 채우죠 물 물도 채우죠 칼도 채우죠 반압도 채우죠 다 거기다 달고 다니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나를 온몸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의의 흉배 할렐루야 위로 보여주세요 13절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 뭐예요?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심장을 보호하는 것 그래서 이 갑옷 갑옷이 이 앞에만 있어요? 아니죠 뒤에도 있죠 갑옷은 뺑글러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갑옷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맨 처음에 속옷을 딱 입고 속옷 입고 허리띠 딱 차고 그리고 위에 흉갑을 딱 입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보금의 신을 신을 신는 것이죠 보금의 신을 다 보금의 신을 신는 왜 보금의 신을 신어요? 이 군대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일부러 길이 없는 곳으로 행군할 때가 있어요 길이 없는 곳으로 그러면은 이 군대에서 주는 워커 같은 것들은 그냥 빵 차면은 다 이게 다 사라져요 이 나무나 관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길을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길 그리고 이 군화는 군화는 엄청 무서워요 군화로 한 대 잘못 맞으면 바로 죽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정비병 같은 경우는 여기에 철을 넣어요 철을 그리고 정비하는 사람들은 이 위에 군화 위에 철을 넣는데 이렇게 철로 되어 있는데 큰 그런 거 떨어져도 1톤짜리가 떨어져도 이 군화가 훼손이 안 돼요 그만큼 이 발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군인들에게 발은 생명이나 마찬가지예요 왜요? 발이 없으면 못 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발이 없으면 도망갈 수도 없고 싸우러 나갈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럼 죽는 것이에요 이 군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다? 평안이 있다는 사실 기쁨이 있다는 사실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것으로 무엇을 하는지 받는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밟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엉뚱한 생각을 준다고요 너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돼 막 하면서 팍 지금 막 코로나가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술 마시고 클럽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제인가 봤더니 70세 할아버지가 갔대 애들 막 클럽 가는데 그거 뭐예요? 사 몰라 갔대 돈을 많이 썼나 보지 근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 많이 주면 다 문을 드려버리지 그래서 뭐예요? 지금 다른 나라봐요 코로나 하니까 죽음이 두려우니까 막 사람들이 도망치고 돌아다니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생각이 잡히니까 이때가 놀때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대 200명이 막 들어가고 놀고 그랬대요 그런 사람들은 왜 안 잡나 몰라 교회는 문 닫으라고 하고 미국의 교회가 그렇게 많아도 교회 문 닫으라는 얘기는 안 해요 50명 이하로 줄이라고 그러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복음에 신이 있어야 누구를 밟을 수 있다?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 의의의 흉갑은 뭐예요? 우리를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런 거예요 담대해야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사단이 뭐가 두려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그 위에 있는 것들과 싸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봤는데 누구죠? 그 목사님 이름이? 정강욱 목사님? 정강욱 목사님이 지금 막 감옥에서 거의 지금 막 죽기 일보 직전이고요 원래 지병이 많으신데 그런데 그분은 감옥에서 죽어도 하나님 앞에는 떳떳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루를 살아도 뭔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길 원합니다 떳떳하게 예전에 그 시인이 있었어요 서시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는데 하늘을 우러러 한정 부끄러움 없기를 나는 바람에 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윤동주 윤동주 하늘을 우러러도 부끄러움 없고 할렐루야 옛날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봐요 윤동주 씨가 원래 부자예요 부자였던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비굴하게 사는 것보다 그들이 죽음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분들이 대부분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죽은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 교회가 작은 교회야? 큰 대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피할 수 있잖아요 다른 목사님들도 그러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그 그 안락 그런 거에 빠졌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치 돌리가 주인이 주는 밥은 먹으면서 주인한테 오지 않는 것처럼 몰래 봐 그 주인이 그러면 안 돼 주인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는 벗어발로 뛰어나가야지 아까 그 차이 있는데 물 위로 오라 베드로가 주여 주시거든 나보고 오라고 하십시오 이 베드로가 얼마나 멋있어요 물 위로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 불과 몇 걸음 앞에서 떨어졌지만 주님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저주했어도 주님께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께 넘어져도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재질 수 있지만은 그래도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가고 다시 전신갑주 잊고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방패 세상 사람들이 지금 도배를 해요 도배 교회는 예배를 왜 드리냐 왜 드리긴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 없고 우리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성이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지옥 가게 되는 것이에요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고 지옥 가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에요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청욕하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죽임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한 3년 전에 이스라엘 갔는데 거기 이제 사케오의 집에 이제 갔어요 거기 콕트 교인들이 이렇게 거기서 지키고 있더라고요 사케오의 집을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그때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집트에 무슬림들이 콕트 교인들을 다 목 잘라서 죽였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어요 예수님 믿는 거지 그래서 거기 가서 위로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형제님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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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도 이렇게 헌금하면서 그들을 위로한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순교라는 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정말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견고한 진을 부서트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면 허튼 소리 그게 불의 화전이에요 화살에 옛날에 역청을 발랐고 불을 붙여서 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확 날아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방패로 확 막은 거예요 방패로 그럼 방패에 딱 꽂혀 그러면 불을 끄고 화살을 빼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중에 하나요 화살이 화살이 날아오지 않는 거리만큼 바깥에 있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나아갈 거라면은 화살이 맞더라도 화살을 막아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 중간에 가만히 있으면은 화살마다 죽는 거예요 점령해야 되는 것이에요 파괴해야 되는 것이에요 적병들을 소멸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를 들게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에 대한 믿음 할렐루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누굴 두려워해야 되냐 하나님 한 분 왜냐 영혼을 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떵떵거리고 그들에게 막 아무렇게나 기독교인들에게 욕을 할지라도 우리에게 우리에게 총과 칼이 와서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은 죽을래?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과 함께 죽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실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래도 우리는 참 안전해요 여기 군사는 미군 기지가 있으니까 전신 갑주를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구원의 투구 방패 딱 들고 군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 머리를 보호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머리에 탁 헬멧을 쓰잖아요 방탄모 방탄모가 총을 빵 쏘면요 방탄모를 못 뚫어요 불량품은 뚫을 수 있지만 원래 정품은 못 뚫게 돼 있어요 방탄모가 이렇게 무거워요 방탄모가 그래서 이 머리를 이렇게 하고 가면 땀이 막 흘러는데도 절대 헬멧을 벗으면 안 돼요 이 행군 때도 헬멧을 벗으면 안 돼요 불량품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헬멧을 벗으면 안 돼요 왜? 헬멧을 벗으면 이 투구를 벗으면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걸어갈 때도 원래 총 쏠 때도 어떻게 돼요? 바다 포복하면 머리가 앞을 보고 있어야 총을 쏘는 거잖아요 눈으로 봐야지 그쪽으로 뛰는 거지 그러니까 머리를 보호를 해야 돼요 머리를 머리를 너무너무 중요해요 머리가 깨졌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를 보호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사실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뭐예요? 성령님이 갑자기 검으로 나타나셨어요? 여기다 검 받아라 그래요? 다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구원 받는 것도 구원의 말씀 의롭게 되는 것도 의롭게 되는 말씀 믿음의 말씀 할렐루야 보금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할렐루야 말씀으로 싸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건 다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싸움은 말씀으로 싸우는 거죠 말씀으로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이 채득화되고 말씀과 하나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 안에 있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개명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됐으면 내가 회귀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럼 밑보시고 우울하신 주님께서 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이 나중에는 자녀랑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 교제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교제 할렐루야 아빠가 아빠하고 안 친하면 아빠랑 같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아빠 같이 가자 아빠 아빠는 힘 세지 같이 있으면 다른 친구에서 어깨 딱 펴고 하면서 뭐라고 하고 우리의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할렐루야 자녀들이 뭐 필요하면 그때 크리스마스 됐는데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물 좀 보내달라고 딱 주문을 하고 어린이집에 보냈잖아요 선물 딱 받았는데 누가 줬어? 산타 할아버지가 줬어요 나중에 그거 다 아빠가 보낸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다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끗이 씻어라 먹을 거 입을 거 다 하나님이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아멘 애들이 먹을 거 걱정 안 해요 아버지가 다 간식 사오고 먹을 거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먹고 입는 것에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이해할 것인가 이것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무기는 성령의 칼 하나만 공격 무기고 나머지는 다 방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봐봐요 공격 무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힘으로 악한 영혼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힘으로 명령하노니 괴롭힌 악한 영혼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명령하는 것이지 공격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명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셨다 이것은 구원의 말씀도 될 수 있고 나의 의의 말씀도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불신자가 믿었을 때는 불신자가 믿었을 때는 내가 거듭나서 내가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중요한 것은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말한 것을 우리가 행하게 돼 있어요 아빠를 믿으면 예의가 아빠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빠 말을 듣는다고 그래갖고 아빠가 하는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도 똑같아요 아빠 말 좀 들어 그러면 아빠가 얘기하고 있는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가 말 듣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제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 하나님 말만 그냥 들으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말을 듣고 구체적인 어떠한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실제적으로 무엇인가 이야기하세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명하는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제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어야 돼요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어디에 가야 되는지 할렐루야 아멘 이 고린도 후서 10장 3절을 번역한 것들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무기는 육신적인 연약한 것이 아니라 적들의 견고한 진을 전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힘으로 강력한 것입니다 이로써 나는 논쟁자의 추론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대항하여 스스로 세워놓은 높은 요새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반항적인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마치 열의 고성과 같아요 열의 고성이 아주 높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영들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다 인간은 진화됐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아니다 우리는 동성연애도 있고 우리는 성을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네가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을 아십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생각에 자꾸 딴지를 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딴지를 걸어요 예수님으로 명령한다고 돼? 예수님만 믿으면 돼? 예수 크리스토의 보혈이 뭐야? 이렇게 우리를 딴지를 걸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들이 쏘는 그 말들을 막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가서 그 성벽을 넘어서 부서트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성벽을 무너뜨리죠? 크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된다 열의 고성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한 바퀴 돌라고 하면 한 바퀴 도는 것이에요 말하지 말라고 하면 말하지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리 지르라고 할 때는 소리 지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일곱 바퀴 돌고 소리 지르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열의 고성이 무너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다?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악한 영어를 때려잡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명령하게 될 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열의 고성을 도는데 도는 것 자체가 두렵지 않아요? 도는데 화살 쏘면 어떡해요? 도는데 돌 던지면 어떡해요? 그런데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렵게 하시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곱 바퀴를 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을 벌어집니까? 하늘에 닿은 것 같은 그 열이고 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 때 무엇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되는 거죠 하였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돌라고 했으면 도는 거고 앉으라고 하면 앉는 거고 먹으라고 하면 먹는 거고 할렐루야 병사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요? 병사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우리 분대원들이랑 이렇게 움직이면 무선기에서 딱 연락이 와요 어느 어느 부대 어디로 이동해라 그것은 종합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병사들은 지휘관들이 알려준다고요 그러면 그 지휘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통신병들이 따라다녀요 통신병들이 무선기 들고 그러면 통신병들한테 와요 너네는 어디 가서 포를 쏴라 그러면 거기 가서 쏘는 거예요 몰라 전체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전체 알 필요가 없어요 왜? 너무 복잡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지르면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돌아왔겠습니까 그거 알려줬으면 그 사람들이 돌아왔겠습니까 야, 너희들이 하루는 한 바퀴 두 번 바퀴 하고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두고 소리 지르면 문이 열행성이 무너질 거야 알려주면 알려주면 해요 알려주면 안 하죠 알려주면 안 해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면 절대 사람들은 순종 안 하기 때문에 당장 내가 해야 될 것만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한테 네가 지팡이로 명령해서 홍해를 건너서 넘어갈 것이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거 알려주셨으면 모세가 안 가죠 그거 알려주셨으면 모세가 안 가지 그래야 안 그래요 다윗한테 너는 기름 부은 받고 13년 동안 도망다닐 것이다 그러면 가겠어요? 가겠어요 안 가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 있는 것은 결과보다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성숙하냐 하나님의 시킨 것을 우리가 하다 보면 그 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다루어지고 생각이 다루어지고 우리의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고 점점 하나님의 원하는 그 단계로 가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아가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는데 꼭 손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혼자만 죽어요? 자녀들과 손자들까지 그냥 다 열망하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음성에만 초점 맞추게 되실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할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될지 알 필요가 없어 뭐만 알면 된다? 하나님의 음성만 알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견고한 진들이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방해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추론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추론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지 이렇게 하시겠지 그거 쓸데없이 그냥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고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복종시키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빨리 행복하고 주님께 엎드릴수록 행복하다 그리고 기쁨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주님께 복종 안 하려고 내 생각대로 막 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환란이 길고 고통이 심하고 두렵고 힘들고 염려, 근심, 걱정에 휩싸인 것이예요 아멘 머리는 내가 아니에요 머리는 내가 아니라고요 아멘 우리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하지 마세요 주님의 음성만 들으면 돼 할렐루야 아빠가 너는 내 맘이 어린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